일단 교무실이랑 행정실, 그 앞 복도 이렇게 나뉘어있네 내가 교무실 청소할게, 빗자루 챙겨서 행정실로 가 지금 저희가 expect un 네, 삼촌이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네, 안그래도 어릴 때 지낸 경험이 있어서요. 소통이나 생활에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. 일단 삼촌이 이번주 안으로 수속이랑 절차를 알아봐 주신다고 했고 아마 빠르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